안녕하세요. 저희 피니시모터 천안점에 저희 액티온 차량 지금 작업하고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지금 장착한 현황은 나파플러스 대용량 5개 탄 R타입 하나 장착을 하고 지금 테스트 주행 나왔습니다. 기존에 혹시라도 다른 변화값이나 이런 거를 그냥 잠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. 근데 지금 바로 이제 거의 반밖에 돌고 온 거라서 한 일주일 정도만 넉넉 잡고 타시고 나면은 확실히 차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 가벼워졌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. 가성력 좋아지고 차도 좀 더 나중에는 이렇게 좀 더 가벼워졌다 이런 느낌 많이 드실 거고요. 부드워졌다 이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. 지금도 많이 부드워졌어요? 이제 이쪽에서 성아루로 빠질게요 고속으로도 한번 밟아보셨는데 느낌이 어떠실까요? 부드러워요 조금 더 타시면은 느낌 확실히 다른 변화값이 연비라든지 이런거 많이 좋아져서 느끼실 수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은 점차 타고 나면 차가 시안하게 조금 더 가벼워졌다 이런 날이 있거든요 근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라서 나중에는 진짜 효과 많이 보시지 않을까 싶네요 이쪽으로 내려가실게요 장착해볼만 하죠 사장님? 오늘은 영상 이만 마치구요 좀 더 나중에 전화 한번 주세요 좋아지든 나빠지든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피니쉬 모터입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시던 유속증강 시스템 탄 R타입과 탄 D타입이 드디어 출시되었습니다 탄 D타입은 탄 디라이빙의 약자를 칭하여 즐겁고 편한 주행이 되시도록 제작하였으며 탄 R타입은 레이싱 타입으로 탄 D타입의 주요 성능의 파워레이싱이 가능토록 설계하였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각자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상담 진행 후 선택하시어 장착하시면 됩니다 기존 제품 등과 다른 방식의 유속증강 시스템으로 엔진 흑기 1개의 장착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값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 피니쉬 모터는 서울 경기 본사와 충남 천안 총판이 자리하고 있으니 내방하시기 편한 곳으로 전화 예약 후 방문해 주시면 편하고 즐거운 주행이 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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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